요한복음 9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제가 먼저 1절 말씀 읽고 한 절씩 나누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시다가 날 때부터 눈먼 사람을 만나셨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이 사람의 죄도 그 부모의 죄도 아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그에게서 드러내시려는 것이다 나를 보내신 분의 일을 해야 한다 밤이 오면 그때에는 아무도 일할 수 없다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 말씀을 하신 후 예수께서 땅에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 그 사람의 눈에 바라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신로함 연못에 가서 씻어라 신로함은 보냄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그 사람이 가서 씻고는 앞을 보게 돼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가 전에 구걸하던 것을 보아온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이 사람은 앉아서 구걸하던 사람입니다 몇몇 사람들은 그 사람이라고 말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아니다 그냥 닮았을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말했습니다 내가 바로 그 사람이요 그렇다면 어떻게 눈을 뜨게 됐느냐 그가 대답했습니다 예수라는 분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신로함에 가서 씻어라고 하셨소 그래서 내가 가서 씻었더니 이렇게 볼 수 있게 됐소 사람들이 예수가 어디 있느냐고 묻자 그는 모르겠소 하고 대답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 본문 통해서 어둠에서 빛으로 라는 제목으로 김승수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예 여러분 축복합니다 너무너무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좌우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인사해 주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지난주에 고난주간으로 이곳에서 고난주간 심야여배가 있었고요 예배 오셨었나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렇게 예배가 드려졌고요 이제 화요성년 집회가 다시 이어집니다 우리가 예배를 들 때 하나님께서 그거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줄 믿습니다 아멘 가슴에 손으로 한 거 한번 말씀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그거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아멘 그런 하나님의 기대와 하나님을 향한 기대와 소망이 있는 이 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우리 대한민국에서 정말 모든 사람이 가슴 아파하는 아주 큰 사건을 경험했고요 그 사건은 아직도 진행 중입니다 그 사건은 인간의 악함에서 비롯된 것이죠 인간의 죄와 인간의 실수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악함에서부터 나온 사건 근데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끊임없이 발견하는 것은 뭐냐면 인간의 죄와 허물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덮고 인간은 실수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실수를 바꾸어서 좋은 것으로 만들어주신다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인간은 죄를 짓고 예수님은 그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는 분이십니다 인간은 실수하고 그리고 문제를 만들고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으로 만들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 민족에게 소망이 어디 있을까요? 우리는 다시 한번 발견합니다 사람에게 소망이 없다는 것이죠 사람은 아무리 뒤지고 뒤져도 실수와 허물 뿐이고 악함 뿐입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발견하는 것은 이 시대의 소망은 예수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주님을 정말 사모하고 사모하고 갈급해야 합니다 이 민족 이 나라에 바로 지금이 가장 예수님이 필요한 때라고 믿습니다 저는 이 밤에 우리가 그래서 말씀 나누기 전에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슬픔과 고통이 가득한 이 땅 가운데 또 특별히 사랑하는 가족을 잃고 고통하는 그 어려운 인생들 속에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위로를 부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생명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구원의 손길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의 예수만이 소망입니다 하나님 예수께서 이 나라의 민족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사건을 인간은 수습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모든 것을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바꾸어 선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의 역사가 이 민족에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동하는 그 가족들에게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받아야 할 구조받아야 할 그 영혼들이 구조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한번 주여 한번 외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한번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민족의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고통당하는 그 영혼들 가운데 하나님의 새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가룩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늘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하나님의 새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삼으며 나가는 영혼들마다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민족이 다시금 주 앞에 무릎을 꿇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크리스토인들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구조받아야 할 영혼들이 구조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생명의 주님 행하소서 생명의 주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가 주님을 필요로 합니다 이 민족이 주님을 필요로 합니다 주님 오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감당할 수 없는 사건을 만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민족이 모든 국민들이 백성들이 슬픈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인간의 이 악감 속에서 나오는 이 모든 절망감과 좌절감 속에서 예수 크리스토를 향한 소망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다시금 우리는 깨닫습니다 세상에는 사람에게는 소망이 없음을 발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의 인생이 죽게 소망을 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자녀들을 잃은 그 부모들에게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그 사람들에게 하늘의 위로를 내려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기도합니다 구조받아야 할 영혼들 구조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진히 행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이 사건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일을 통해 이 민족이 죽게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그 뜻과 계획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의 악함을 가장 선함으로 바꿔주신 하나님의 그 손길을 경험하게 하시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언제나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으로 이끌어주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기대합니다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는 이번 한 날 동안 미라클 메이커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기적을 보여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신앙생활의 본질입니다 우리는 기독교 신앙을 가질 때 기독교 신앙생활을 할 때 이것이 우리에게 단순한 철학이나 단순한 종교나 혹은 도덕이 아니고 단순한 이론이 아니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임을 믿습니다 오늘 그리고 더 중요한 사실은 이 성경 속에 나타나는 2000년 전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었던 그 기적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오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가 어디에 소망을 두겠습니까? 예수에게 소망을 두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이 저녁에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났던 성경 속에 한 인물을 또 발견합니다 그 인물, 오늘 우리가 말씀해서 보시겠지만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인간으로서는 해결할 수 없는 그 어려움 가운데 있었던 그 인생에 주님이 오시자 새로운 역사는 일어납니다 오늘 우리가 그 사건을 함께 보게 될 것입니다 함께 1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한 사람을 만나는 것으로부터 이 사건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날때부터 눈먼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날때부터 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이 사람은 눈이 멀었습니다 눈이 멀었는데 그것이 어떤 사고를 통해서 일어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그가 어떤 실수를 해서 일어난 일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태어나 보니까 눈이 멀어 있는 거예요 이러한 어려움은 정말 우리가 감당하기가 쉽지 않은 어려움입니다 만약 내가 실수를 해서 내가 잘못을 해서 그 대가를 내가 치르는 것이라면 나는 그것을 받아들일만 할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잘못했으니까, 내가 실수했으니까 이런 벌은 내가 받을 수 있는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러나 이건 그런 게 아니에요 태어나 보니까 이미 나는 눈이 멀어 있는 거예요 이건 내가 잘못해서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나에게 그냥 주어지는 어려움이고 주어지는 고통이에요 여러분, 이러한 어려움을 만날 때 우리는 제일 감당하기가 힘이 듭니다 이것은 내 탓이 아니기 때문에 누구에게 탓을 돌릴 수도 없고요 그냥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어려움을 만날 때 우리는 낭망합니다 좌절합니다 그리고 신앙이 있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왜 내게 이러한 일을 주시냐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나면서부터 눈먼 바로 요한복음 9장의 이 사람만의 일은 아니고 오늘 우리 인생에도 일어나는 일입니다 우리 인생에도 그냥 주어지는 게 굉장히 많아요 태어나 보니까 나는 대한민국 사람이에요 태어나 보니까 나는 이런 집안에서 태어난 걸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거든요 내가 선택하지 않았는데 내가 주어지는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태어나 보니까 나는 이런 집안이었고 또 자라다 보니까 나는 또 이런 성격이고 또 자라다 보니까 나는 이렇게 생긴 거예요 아무도 자신의 얼굴을 스스로 만든 사람은 없어요 그냥 이렇게 생긴 거예요 어떻게 하겠어요 자라다 보니까 그냥 내 키는 이 키예요 전에도 한 번 말씀드렸지만 저는 제 키가 계속 클까 봐 얼마나 걱정했던 사람인지 몰라요 커도 문제고 제가 더 문제예요 여러분, 그냥 주어지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내가 이런 집안에서 안 태어났더라면 내 인생은 정말 달라졌을 텐데 이런 생각 굉장히 많이 하시죠 클레오 파트라이코가 조금만 높았다면 이런 얘기도 하는데 나의 외모가 조금만 달랐다면 내 인생이 달라졌을 텐데 주어지는 어려움 여러분, 이러한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이 주어지는 이 어려운 상황 이 상황을 우리는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볼 것인가? 어떤 관점으로 볼 것이며 이런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 인생 가운데 무슨 일을 행하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 본문이 말해주는 아주 중요한 영적인 주제입니다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눈먼 소경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아주 중요한 사실은요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났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좀 주목해서 볼 것은 예수께서 길을 가시다가 날 때부터 눈먼 사람을 만나셨습니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이 만났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원어적으로는 실은 보셨다라고 하는 표현 쪽이 더 가깝습니다 예수님이 그를 보신 거예요 당연하죠 이 사람은 눈이 멀었잖아요 눈이 멀었는데 어떻게 예수님과 만날 수가 있습니까? 첫 번째는 예수님이 그를 보시는 것으로 시작하는 거죠 너무 당연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개혁개정판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함께 우리 다시 한번 자막을 통해서 개혁개정판으로 요한복음 9장 1절의 말씀을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보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를 보신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의문을 가져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그를 보게 된 것이 어떤 까닭일까 하는 것입니다 우연히 보신 것일까요? 그냥 길을 가다가 우연히 옆에 보니까 눈 먼 사람이 있어요 그냥 우연히 스쳐 지나가다가 보고 지나가신 걸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뒷문맥의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은 그냥 스쳐 지나간 것이 아니라 그곳에 멈추어 서셔서 바로 그 눈 먼 사람에 대해서 예수님이 그의 제자들과 함께 대화를 나누시는 장면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제자들과 함께 이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세요 예수님은 그 사람 앞에서 멈추어 서신 거예요 제자들이 왜 이 사람에 대해서 예수님께 질문을 했겠습니까? 그 까닭은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다가 그냥 스쳐 지나가셨다면 그렇다면 제자들이 질문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스쳐 지나가지 않으시고 지나가시다가 이 사람을 보고 그리고 멈추어 서신 거예요 멈추어 서셔서 이 사람을 주목해서 본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의 제자들이 궁금해진 거죠 예수님이 갑자기 서셔서 한 사람을 이렇게 지켜보고 계시니까 가만히 보니 그는 날 때부터 소경된 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질문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사람을 보신 것은 우연히 보신 것이 아니고 스쳐 지나가다 보신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의지를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보신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이 이 사람을 찾아가신 것입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온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사람을 찾아가셔서 그의 인생을 주목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에서 새로운 일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목할 것은 이 사람이 먼저 예수님을 찾아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사람을 먼저 찾아가셨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이 사람을 찾아가셔서 왜 예수님은 이 사람을 지켜보셨을까요 그까닥은 이 사람의 인생이 힘들고 어렵다는 것을 예수님이 아셨기 때문이에요 날 때부터 눈 먼저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 그의 마음 속에는 늘 불평과 늘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인생 가운데 예수님이 찾아가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주님께서 여러분을 찾아오실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특별히 이 사람과 같은 그런 어려움을 당하시는 분이 계신가요? 내가 선택한 어려움이 아니고 내가 잘못해서 당하는 어려움이 아니고 그냥 내게 주어지는 어려움이 있어요 우연히 일어나는 사건 내가 잘못한 것이 아닌데 내게 일어나는 이 엄청난 일들 속에서 그 사건들 속에서 오신 분이 계신가요?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관점을 보게 되실 것입니다 주님이 당신을 찾아가실 것입니다 주님이 당신의 인생 가운데 새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주님은 그런 사람을 찾아오시는 분이세요 예수님이 멈추어 서셨습니다 그 사람을 보기 시작하셨어요 그러자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함께 2절 말씀을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의 제자들의 질문을 보십시오 예수님 이 사람이 눈먼 것이 이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이 사람의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일반적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문제에 대한 관점을 발견합니다 사람들은 언제나 어떤 어려움을 당한 사람을 만나잖아요 그러면 그에 대해서 어떻게 보냐면 그는 대체 무슨 잘못을 저질렀길래 저런 벌을 받는 것인가 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만나면 절망하고 좌절합니다 왜냐하면 난 어려움을 당한 것도 너무나 힘이 든대 근데 사람들은 나를 볼 때 어떻게 보냐면 뭔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뭔가 잘못을 저질렀기 때문에 그래서 저런 일을 당하는 걸 거야 라고 보는 것이거든요 피해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한 것도 힘이 든대요 그 원인이 나에게 있다고 하니 정말 더 힘든 것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왕따라는 것이 있잖아요 여러분 왕따를 당한 사람을 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떻게 봅니까? 그 사람이 어떻게 했길래 왕따를 당했겠느냐라고 보는 거죠 그에게 잘못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에게 원인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뭔가 어려운 일이 일어나면 큰 사건이 일어나면 뭔가 잘못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 이러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기 때문에 세상에서 살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러한 세상 속에서 그런 사람들 속에서 우리 인생에게 새로운 음성을 들려주시는 분이 계세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함께 3절 말씀을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이 사람의 죄도 그 부모의 죄도 아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아메 놀라운 이야기예요 주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이것은 그의 잘못도 아니다 그의 부모의 잘못도 아니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세상은 말합니다 이건 너 탓이야 너 때문이야 라고 이야기할 때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이건 너 때문이 아니야 너의 잘못 때문이 아니야 너의 실수 때문이 아니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주님의 음성을 여러분에게 들려 드리겠습니다 당신 때문에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당신 탓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옆 사람에게 한번 말해 주세요 당신 때문이 아닙니다 당신 탓이 아닙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돼 이건 네 잘못이 아니야 이건 네 탓이 아니야 아니라는 걸 사람의 말을 듣지 않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너 때문이 아니야 너가 잘못해서 일어난 것도 아니고 너의 죄 때문도 아니야 이건 대체 그럼 무슨 사건이냐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그에게서 드러내시려는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그에게서 드러내시려는 것이다 인간이 보기에는 인간이 보기에는 그 사람 때문에 일어난 일인 것처럼 보였는데 그게 죄 때문에 일어나는 일처럼 보였는데 주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그 관점을 완전히 뒤집어 주셔서 그렇지 않고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기적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격려하고 축복합니다 어떤 어려움을 만나셨나요? 그 어려움이 바뀌어 간증거리가 될 것입니다 어떤 위기를 만나셨나요? 그 위기는 바뀌어 가장 놀라운 하나님의 기회가 될 것입니다 가장 큰 위기는 가장 큰 기적으로 바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새로운 하나님의 관점에 여러분 인간적인 관점으로 보면 어려움 그것만 바라봐요 인간적인 관점으로 보면 내가 경험하는 이 실패 이것만을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관점으로 보면 내가 경험하고 있는 내 삶의 이 난광과 한계 그것만을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기 시작하면 모든 것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바뀝니까? 그 난관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기회로 바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함께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다 좋은 것이다 아멘 또 이렇게도 말할 수 있어요 함께 말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안에서는 하나님 안에서는 모든 것이 좋은 것으로 바뀔 것이다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관점이에요 로마서 8장 28절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날 때부터 눈이 먼 사람이에요 인간적으로 바라보면 저주받은 인생이죠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면 바뀝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의 기회로 바뀔 것입니다 주님의 관점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이스라엘 민족이 경험했던 그 모든 일들이 바로 이와 같은 일들입니다 가장 큰 위기는 간증거리로 바뀝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홍해를 만납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죠? 홍해가 갈라지는 가장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다윗이 골리아스를 만났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죠? 골리아스 쓰러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여리고성을 만나면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어려움은 어려움으로 끝나지 않고 그 뒤에 하나님의 역사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모든 것이 바뀌는 일로 그렇게 새로워질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기대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새로운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어떤 일을 경험하고 있고 내가 어떤 문제 속에 있느냐 내가 어떤 결점이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과 함께 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거기 계시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돼 있죠 이 사람의 죄도 그 부모의 죄도 아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그에게서 드러내시려는 것이다 어떤 일이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함께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아멘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그를 통해 드러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그를 통해 드러날까요? 그 까닭은 그의 인생에 더 이상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될 때부터 눈먼 인생 아무것도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은 없어요 인간이 할 수 있는 그 일의 소망은 끊어졌습니다 인간의 한계가 나타났을 때 내가 할 수 있는 일의 그 끝을 만났을 때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일이 시작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에요 하나님의 일은 어떤 것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이 어떤 것인지 발견해요 하나님의 일은 할렐루야 너무너무 훌륭하세요 잘 따라 하나님의 일은 어떤 일입니까? 하나님의 일은 사람을 살리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사람을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일을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 자리 가운데 이루실 것입니다 그 일 가운데 오늘 우리도 쓰임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4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4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낮 동안에 나를 보내신 분의 일을 해야 한다 밤이 오면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다 낮 동안에 나를 보내신 분의 일을 해야 한다 우리는 뭐를 해야 한다고요? 나를 보내신 분의 일을 해야 한다 여기서 예수님은 이 대화의 초점이 지금 바뀌고 계십니다 먼저는 예수님은 바로 그 눈먼 사람 바로 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계셨습니다 그가 눈먼 것은 그제 잘못이 아니고 오히려 그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하나님의 방법이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제는 제자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계신 거예요 이제 제자들과 함께 말합니다 우리는 그럼 어떤 어떤 것에 관심을 가져야 하느냐 우리는 우리를 보내신 분의 일을 하는 것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죄를 들추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아메 이것이 주님의 말씀의 뜻이에요 제자들은 물었죠 이것이 그의 죄 때문입니까 그의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이것 대체 누구 때문입니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한다 우리는 우리를 보내신 그분의 일을 해야 하는 것이다 우리의 관점이 우리 인생을 향한 관점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보내심을 입은 자는 나를 보내신 그분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라고 우리는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보냄을 받은 사람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사람 그러므로 내가 인생을 살아갈 때 무슨 일을 해야 될지 어떻게 살아야 할지는 언제 알게 되는가 나를 보내신 그분을 만나면 알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밤이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만나는 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알게 돼요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일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일 아버지의 뜻 무엇인가요? 오늘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하시는 바로 그 일입니다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죠 사람을 살리는 일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이 사람을 살리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을 죽이는 인생이 아니라 사람을 쓰러뜨리는 인생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것 이것이 나를 보내신 그분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 인생을 향한 목적이죠 여러분 여기서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그런데 그분의 그 일을 하는 데 있어서는요 그 일을 할 수 있는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는 낮 동안에 나를 보내신 분의 일을 해야 한다 밤이 오면 그때에는 아무도 일할 수 없다 낮 동안에 일을 해야 한다 밤이 올 때가 있을 것이다 즉 우리 인생에는 낮이 있고 밤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여러 가지 의미로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는데요 그 중에 한 가지 의미는 이런 의미입니다 내 인생의 낮 내가 아직 일을 할 수 있는 낮 언제일까요? 내 생명이 아직 내 호흡이 아직 있을 때 내가 이 땅에서 생명을 가지고 있는 이 시간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는 낮이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이 낮이 끝나고 밤이 오는 순간이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지혜가 있게 되기를 소망해요 지혜가 뭔가요? 지혜는 내 인생의 끝이 있음을 아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끝이 올 거예요 분명 밤이 올 때가 있을 거예요 내 인생은 영원 무궁토록 지속되지 않아요 우리의 젊음은 영원하지 않고 우리의 생명도 영원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 시간은 사람마다 다 다를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 끝은 올 것입니다 여러분 내 인생의 끝이 있음을 하는 인생과 내 인생의 끝이 있음을 모르는 인생은 그의 삶의 선택이 전혀 다릅니다 내 인생이 지금 이 상태로 그냥 영원할 것만 같이 그렇게 사는 인생은 인생을 아무렇게나 살아갑니다 이렇게 돼보고 저렇게 돼보고 이런 죄도 지어보고 저런 죄도 지어보고 허랑방탕하게 인생을 보내요 여러분 그러나 오늘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의 삶은 우리의 생명의 이 시간은 길지 않고 짧으며 그리고 짧을 뿐만 아니라 한 번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단 한 번 주어지는 나의 생명 단 한 번 주어지는 나의 이 생명의 이 시간 무엇보다 소중한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실은 돈이 아니라 나의 생명의 시간입니다 여러분 이 짧은 시간을 무엇에 투자할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어디에다 투자할 것이냐 가장 소중한 나의 인생을 어디다 투자하겠습니까 투자해야 한다면 가장 소중한 일에 투자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인생에 밤이 올 것을 대비하고 있어야 돼요 어찌 올지 몰라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을 무엇에 보내고 있는지를 보셔야 합니다 어느 것에 내 인생을 투자하고 계신가요 어떤 일에 투자하고 계신가요 무엇으로 내 인생을 보내고 계신가요 여러분 헛된 것 내 생명의 가치보다 가치 있지 않은 헛된 것 여러분 세상의 욕심과 세상의 쾌락과 세상의 가치를 위해서 내 인생을 전부 다 쏟아넣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가치 있는 것을 위해 인생을 들이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내 인생에 밤이 올 것입니다 내가 내 인생을 투자를 해야 한다면 여러분 그렇다면 아주 당연한 거예요 내가 무언가를 값을 주고 사야 한다면 내가 사는 그 대상은 내가 치르는 값보다는 더 가치가 있는 것이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죠 내가 만 원을 주고서 식사를 밥을 사 먹는다고 한다면 내가 만 원을 냈다면 만 원만큼의 그 식사의 가치가 있어야 할 거예요 그런데 내가 만 원을 냈는데 만 원짜리 식사가 나오지 않는다면 내가 만 원을 냈는데 내가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식사가 나온다면 여러분 그러면 나는 그렇게 값을 치를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생명의 값을 나는 치르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 인생을 투자할 때는 나의 인생보다는 더 소중한 것을 위해서 내 인생을 투자해야 할 것입니다 무엇이 내 인생보다 소중한가요? 내 생명의 가치보다 더 소중한 게 대체 뭐가 있을까요? 돈이 내 생명의 가치보다 더 소중한가요? 여러분 돈이 아무리 소중해도 돈을 위해 목숨을 버리는 이런 이상한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 생명보다 더 소중한 가치는 그것은 무엇일까요? 명예일까요? 권력일까요? 혹은 쾌락일까요? 사람일까요? 여러분 내 생명의 가치보다 더 소중한 가치 여러분 내 생명을 투자해도 아깝지 않은 가치는 내 생명만큼의 가치가 있는 것이거나 내 생명보다 더 높은 가치이어야 합니다 내 생명과 같은 가치가 있는 것은 뭐죠? 다른 사람의 생명이에요 할렐루야 자 여기서 우리는 첫 번째 내 짧은 이 인생의 시간을 무엇을 위해 투자를 해야 할지 발견할 수 있습니다 내 생명만큼의 가치를 가진 것은 다른 사람의 생명이에요 내 생명을 쏟아 넣을 수 있는 첫 번째 가치는 바로 다른 사람의 생명이에요 사람을 살리는 일을 위해 인생을 쓰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최소한 손해는 보지 않는 거예요 내 생명을 들여서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살리기 때문이에요 또 한 가지 가치가 있어요 내 생명을 쏟아 넣어도 내 인생을 쏟아 넣어도 아깝지 않은 또 한 가지 가치가 있다면 그것은 나를 지으신 나의 창조주의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두 번째 내 생명보다 소중한 것은 내 생명을 지으시고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나는 내 인생을 쏟아 넣어도 아깝지 않은 두 가지의 가치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나의 생명만큼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다른 사람의 생명을 위해 살아가는 것 또 한 가지는 내 생명을 지으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야기하기를 두 가지의 큰 개명을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두 가지의 돈을 사랑하는 것은 아니에요 세상을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쾌락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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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을 위해 사람을 살리는 일을 위해 이 짧은 우리의 인생을 드리게 되기를 주님이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헛된 것들에 인생을 보내고 있을 시간이 없는 거예요 헛된 것들을 위해서 내 인생을 쏟아 넣을 시간이 없는 거예요 내 생명은 그렇게 값싼 것이 아닙니다 너무 소중한 거예요 소중한 것을 위해 인생을 쓰시기를 주님이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 일 하게 되기를 주님이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5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 나는 세상의 빛이다 아멘 여기서 우리는 또 한 가지 아주 중요한 사실을 발견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요? 세상의 빛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세상이 낮이 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한지를 발견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빛을 비추어 주셔야 이 땅에 밝은 빛이 비추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내가 어디에 있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내게 필요한 것,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리고 우리 가정을 살리고 우리 직장을 살리고 사회를 살리는 것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과 학교와 직장에 오직 예수만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이제 건지시고 구원해 주신 놀라운 기적의 현장에 함께 6절과 7절 말씀을 읽어보시겠습니다 6절과 7절입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신 후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치료해 주시는 과정이 굉장히 우리가 주목할 만한 과정입니다 어떻게 치료하시냐면 땅에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깁니다 그리고 나서 그 진흙을 예수님께서 그 사람의 눈에 바르십니다 바르시고 그리고 나서 그 사람에게 말하기를 신로함 연못에 가서 이것을 씻으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놀라운 것은 그 사람이 이것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 장면을 우리가 곰곰이 상상을 해보면요 이 장면은 굉장히 힘든 장면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예수님이라고 한들 여러분 이 침을 뱉어서 침으로 진흙을 이기면 그 눈에 바르면 여러분 좋으시겠습니까? 예수님의 침 성스러운 침 이렇게 우리가 반응할까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 생전 처음 보는 사람이 땅에 침을 막 뱉어서 침으로 진흙을 만들려면 침을 얼마나 많이 뱉으셨겠냐고요 진흙이 잘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쉽게 되는 게 아니라고요 침을 굉장히 많이 뱉으셔서 진흙을 만들어서 그걸 냄새도 좀 났을 것 같아요 그걸 내 눈에다 바르기 시작하는데 아무리 내가 맹인으로 태어났다고 한들 나를 너무나 무시하는 것만 같은 거예요 느낌이 그리고 나서 가라는 걸 실로한 곳에 가서 씻으라는 걸 이건 더 황당한 일이에요 여러분 나는 눈 먼 사람이잖아요 눈 먼 사람이 그 길 찾아가기 쉽겠습니까? 어떻게 찾아가요? 연못이라는 것은 보통 전통적으로 연못이라는 것은 사실 경사가 있는 거거든요 물은 아래쪽에 있는 것이니까 그럼 어떻게 가는 것입니까? 여러분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오늘 말씀을 보시면 이 사람이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그 진흙을 이겨서 눈에 바르실 때 저항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방법 몇 가지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적 오늘 내 인생에 놀라운 치유의 기적 하나님의 역세를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것은 첫 번째가 뭐냐면 함께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순종 순종이에요 순종 어떤 순종이 있었는가 첫 번째는 주님의 치유 과정에서의 순종이에요 그것은 지금 말씀드린 그대로입니다 예수님께서 침을 뱉어서 땅에 진흙을 이기시고 정말 특이하게도 그리고 나서 그 진흙을 내 눈에 막 바르기 시작할 때 그때 이 사람이 거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걸 거절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냥 가만히 있었습니다 여러분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잖아요 도저히 이해도 되지 않고 좀 더럽기도 하고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방법인데 이 사람은 그것을 거절하지 않고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기적의 원리 순종인데요 이 순종을 또 다른 말로 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함께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주님의 손에 너의 인생을 맡기라 아멘 주의 손에 나의 인생을 맡기는 것입니다 주님의 손에 내 인생을 맡기는 것 여러분 여기서 주님의 손에 내 인생을 맡긴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주님의 손에 내 인생을 맡긴다고 하는 것은 주님께서 이해되는 방법으로 내가 납득할 수 있는 방법으로 나를 대해주실 때만 내 인생을 맡기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 내 인생을 맡긴다는 것은 내가 이해가 되지 않고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러한 방법일지라도 그럴지라도 주님께 내 인생을 맡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 맡기면 주님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이해가 되지 않지만 그러나 주님의 역사가 가장 정확함을 믿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지 않아도 주님의 손길이 가장 정확할 것입니다 내가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지만 이것이 주님의 손길이 확실하다면 그렇다면 이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주님께 우리의 인생을 맡기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더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은 왜 예수님이 이렇게 이해가 잘 되지 않는 그런 방법으로 대하시는데 그걸 그냥 받아들였을까요? 여러분 그 까닭은 아주 단순해요 다른 길이 없었기 때문에 다른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함께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다른 길이 없었기 때문에 다른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아멘 예수님께 인생을 맡기는 길 외에 다른 길이 없는 사람인 주님께 인생을 맡깁니다 다른 선택을 하지 않는다고요 중간에 나가지 않는다고요 중간에 거절하지 않는다고요 여러분 나는 왜 내 인생에 하나님의 역사를 잘 경험하지 못하는가 그 까닭은 실은 이런 거예요 주님 말고 다른 방법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께 내 인생을 맡기는 대신에 자꾸만 다른 방법을 선택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주님께 여러분의 인생을 맡기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새로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아멘 놀라운 일이 일어날 거예요 여러분 샤이닝글로리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제가 전에도 샤이닝글로리에 대한 간증을 한번 해드린 적이 있는데 최근에도 샤이닝글로리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바로 얼마 전에 바로 3월 말에 샤이닝글로리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80여 명의 사람들이 와서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했는데요 그때 저는 이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깨달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에 이 샤이닝글로리 정말 최근의 일이에요 바로 한 달 정도 전 이야기인데 샤이닝글로리가 시작을 해야 되는데 저는 실은 이번 샤이닝글로리는 정말 자신이 없었어요 샤이닝글로리가 시작하기 2주 전, 3주 전이 됐는데도 여러분 그런데도 봉사자 숫자가 너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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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았어요 너무나 작아서 도저히 이건 샤이닝글로리가 될 수가 없겠다는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제 마음속에는 야 이거 정말 안되겠구나 오늘 봉사자 모임을 가야 되는데 봉사자 모임을 갈 때는 제 마음속에 이런 마음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오늘 가서 이번 샤이닝글로리는 오늘까지 하겠습니다 오늘까지 하고 고만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아야지 라고 생각하며 가는 거예요 근데 가서 사람들과 만나고 봉사자들과 함께 만나고 같이 기도하기 시작하면요 제 입에서 다른 말이 나오는 거예요 새로운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이번 샤이닝글로리는 새로운 샤이닝글로리가 될 것입니다 막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분명히 갈 때는 그런 말을 하려고 간 것이 아니라 오늘까지만 하고 고만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근데 모임을 가면 새로운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현실을 보면 아닌 거예요 이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불가능한 상황 미션 임파서블 그래서 정말 이번 샤이닝글로리가 되면 진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 라고 제가 많이 말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샤이닝글로리가 됐어요 아멘 됐을 뿐만 아니라 정말 놀라운 은혜가 있었습니다 매일 순간순간 프로그램 하나하나마다 하나님의 역사심이 일어나는데요 그 샤이닝글로리가 끝나고 나서 그 지원자들의 인생 가운데 더 놀라운 일이 막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술을 끊게 되고 담배를 끊게 되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의 확신이 없었던 사람 구원의 확신이 없었던 사람이 구원의 확신을 받게 되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이후에 그들의 삶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거예요 이건 정말 하나님께서 하신 일인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할 수 없다고 고백할 때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다고 고백할 때 하나님께 맡기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가장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 하나님을 기대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께 맡기면 우리 인생에 새로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또 한 가지 순종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순종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사람이 눈에 진흙을 발랐던 것뿐만 아니라 그뿐만 아니라 어디를 갔죠? 신로함 연못까지 내려갔어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나는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주님 말씀하실 때 순종하고 가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순종하는 것은 무엇 때문에 순종하는 것인가? 순종하는 것은 주님의 명령이 이해가 되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이 아닌 순종하는 이유는 이해가 되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명령하시는 그 주님을 신뢰하며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순종에 대해서 또 한 가지 우리가 이 사람에게서 발견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런 거예요 함께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순종이란 끝까지 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하는 거예요 어디까지? 끝까지 이 사람은 예수님께서 저 신로함 연못에 가서 씻으라고 했을 때 중간쯤 가다가 멈추지 않았어요 끝까지 가서 씻었습니다 그리고 눈이 언제 띄어지죠? 가다가 띄어진 것이 아니에요 가서 그 신로함 연못에 눈을 씻었을 때 띄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은 끝까지 하는 것입니다 완전히 끝까지 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밤에도 끝까지 기도하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절대 중간에 포기하지 않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순종할 때는 뭐 믿고 가는 거냐면 나에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믿고 가는 것입니다 나 자신을 믿고 가는 것이 아니에요 나에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믿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럴 때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함께 8절과 9절 말씀을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웃 사람들과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깜짝 놀라기 시작했어요 8절과 9절 말씀을 읽어보시면 이렇게 돼서는 이 사람이 앉아서 구걸하던 사람이 아닌가 주위에 있는 사람이 그의 인생을 보면서 깜짝 놀랍니다 정말 이 사람이 그 사람인가 사람들이 놀랍니다 여러분 이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나타나는 영향력입니다 영향력 저는 여러분을 통해 이러한 영향력이 생기게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진짜 예수님을 만나지 않아요 그럼 주위에 있는 사람이 깜짝 놀라게 될 것입니다 당신이 정말 그 사람이 맞냐고 주위에 있는 사람이 말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이 밤을 지나고 내일 직장에 돌아갔을 때 학교에 돌아갔을 때 가족들이 당신을 보았을 때 사람들이 말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당신이 정말 그 사람이냐고 당신에게 어젯밤에 무슨 일이 일어난 거냐고 얼굴은 똑같이 생겼는데 완전히 다른 사람이라고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변화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영향력이에요 영향력 새로운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밤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입술의 말이 바뀌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 입술의 말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어지는 말씀에서 보시겠지만 이 사람은 입술의 언어가 바뀝니다 어떻게 바뀝니까? 여러분 불평과 불만의 현실을 향한 낭망의 언어에서 예수 그리스트를 증거하는 언어로 바뀌는 것입니다 입술의 말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고 삶의 결정이 바뀝니다 여러분 실패를 목상하고 나 자신의 문제를 목상하던 인생에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인생으로 바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바뀔 때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영향력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사람을 쓰러뜨리던 인생에서 사람을 살리는 인생으로 바뀔 것입니다 영향력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죽게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10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예수라는 분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신로함에 가서 씻으라고 하셨소 그래서 내가 가서 씻었더니 이렇게 볼 수 있게 됐소 사람들이 예수가 어디 있느냐 하고 묻자 그는 모르겠소 하고 대답했습니다 10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눈 멀었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 대해서 이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라는 분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신로함에 가서 씻으라고 하셨소 그래서 내가 가서 씻었더니 이렇게 볼 수 있게 됐소 할렐루야 여러분 가장 강력한 보금이 가장 강력한 보금은 내가 들은 보금이 아니라 내가 경험한 보금입니다 여러분 가장 강력한 증거는 다른 사람이 만난 예수가 아닙니다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사람은 그러한 증거를 지금 하고 있어요 내가 예수님을 만났는데 예수님의 말대로 했더니 내 눈이 뜨여졌습니다 이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밤이 그 예수님을 만나는 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다른 사람들이 만나는 예수님을 구경만 했다면 오늘은 그 주님을 만나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만났던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기만 했다면 이제부터는 내가 만난 예수님을 말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시대가 살아나고 영원히 살아나고 사람이 살아날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어요 여러분 정말 이 사람의 인생은 바뀌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이 사람의 인생은 저주가 가득한 인생이었잖아요 이 사람의 인생은 더 이상 아무런 가능성이 없는 인생 그냥 하나님을 원망하며 저주하면서 사람들에게 구걸하면서 살던 인생일 수밖에 없었던 그런 인생이었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자 인생이 바뀌었어요 영향력 있는 인생으로 사람을 살리는 인생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인생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인생으로 바뀌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사람에 대해서 하신 말씀은 진짜 사실이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사람에 대해서 처음에 하신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마지막으로 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사람의 죄도 아니다 이 사람의 부모의 죄도 아니다 다만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을 이 사람을 통해서 나타내시려는 것이다 이것이 예수님이 그가 눈먼 그 사건을 향해 보고 계시는 예수님의 관점이었어요 할렐루야 이 관점으로 보면 이 사람이 과거에 눈이 멀었던 것이 저주가 아니었다는 것 그것이 그의 인생의 비난거리나 저주의 거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의 방법이에요 그러므로 그것은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나쁜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눈으로 보면 이건 정말 나쁜 거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니까 그게 나쁜 것이 아니라 좋은 것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격려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밤이 그러한 밤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만나면 나의 인생은 바뀝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왔던 과거가 어떠하셨나요? 지금까지 살아온 삶이 어떠하셨나요? 인간적인 관점으로 보면은 이 눈 먼 사람처럼 내 인생은 너무나 저주스럽고 내 인생은 너무나 실패와 절망이 가득한 인생이라고 고백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 안에서는 모든 것이 바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서는 바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실 거예요 네가 지금 그 일을 경험하고 있는 것은 네가 지금 그러한 어려움을 만나고 그런 난관을 만나고 있는 것은 너 때문이 아니다 네가 만나고 있는 그 난관과 네가 가지고 있는 그 어찌할 수 없는 그 조건은 다 바뀌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데 쓰이게 될 것입니다 네가 경험하고 있는 그 모든 난관들이 바뀌어서 하나님의 기적의 방법으로 바뀔 것이다 여러분 오늘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바라볼 때 연약하다고 느끼시나요? 더 연약할수록 가장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그 모든 사람들의 인생은 다 컴플렉스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 어느 누가 대단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기두온 그는 가장 소심한 사람 가장 연약한 사람 그를 들어서 하나님은 가장 위대한 장군으로 세워 주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가장 연약하고 가장 부족한 자를 주님이 선택하셔서 가장 놀라운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당신의 약점은 당신의 강점으로 바뀔 것입니다 당신의 연약함은 가장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으로 바뀔 것입니다 오늘 이 밤이 그 주님을 만나는 밤이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를 찾아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눈먼 사람을 찾아오셔서 그의 인생을 변화시킨 그 주님께서 오늘 우리의 인생을 찾아오셔서 생일을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주 앞에 나갈 때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밤에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새 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에 나의 모든 한계를 뛰어넘어서 내가 부딪히고 있는 이 모든 현실의 문제들을 뛰어넘어서 모든 것을 안정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고 소망하는 인생들 우리 하나님 페트와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그 하나님께 두 손을 들고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을 바꾸어 가장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두 손을 들고 주여 상상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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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